제2절 조습을 보겠습니다. 조습, 조는 말을 거, 말을 조자고 습은 습하, 습자죠. 지도, 땅의 도, 지도에는 유, 조, 습, 건조함과 습함이 있다. 그래서 생성품이, 품, 휘는 여기 보면 물품류, 물건의 종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물을 생성하니,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니,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습기가 있어야 물질이 생성되죠? 인도 득지, 인도. 사람의 도가 이것을 얻는다면 불가편야라. 평고되어서는 안 된다. 즉,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불가편야라.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도, 유, 조, 습. 생성품이 인도, 득지, 불가편야라.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과어, 습자. 과어, 습자. 체이무성. 자, 과어. 어디어디에 과. 지나침이 있다. 그 말이죠? 지나침이 어디어디에 있다. 습자. 즉, 습함에 과함이 있으면, 과함이 있게 되면, 그렇죠? 습함에 과함이 있으면, 즉 지나치게 습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 정체할 때 막힐 체죠. 우리 체층할 때, 그렇죠? 체. 막혀서, 막혀서 무성. 이루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습해도 막혀서 이루는 바가 없고. 과어, 조자. 메마름에 있어서 과한 경우. 메마름에 있어서 과한 경우는, 과하게 되면, 여리무유화. 맹렬해서, 맹렬해서 화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화가 있게 된다. 수유, 금생. 수는 있다. 금의 생이 있다. 즉, 금생수죠.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해주면, 우한 토. 차가운 토를 만나면, 유, 더욱 습해지고. 금이 수를 생해주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해주게 되면, 즉, 수가 금의 생을 받게 되면, 차가운 토를 만나게 되면, 더욱 습해지고. 화유, 목생. 화가 목에 생이 있으면, 즉, 목생화가 이루어지면, 우난 토. 따뜻한 토를 만나면, 이유조. 더욱 건조해지니. 개의 평고야라. 이름 모두가 평고한 것이다. 이름 모두가 평고한 것이다. 여, 가령 수와 화가, 이성기조자길. 가령 수와 화가, 그 조열함을 이루는 즉, 기라고. 가령 수와 화가, 그 조열함을 이루어서 기라면, 기라게 되는 즉, 목화, 상관, 요, 습, 여라. 목화의 그 상관은, 뭐다? 습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토, 수. 토, 수, 이성기, 습자, 길. 토와 수가, 그 습함을 이루어서, 기라려고 하면, 습해서 기라고자 한다면, 금수, 상관, 요, 조야라. 금수가, 금수, 상관이 뭐해야 된다? 조열해야 된다. 건조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목화가 조열한 것이, 기라려고 하면, 목화가 좀 습한 것을 만나야 되고, 토, 수가 습한 것이, 기라려면, 좀 건조한 것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습함과 건조함이, 서로 적당하게 섞여야 되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간, 요,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어떤 사이에냐면, 토, 습, 이, 의, 조자. 토가 습한데, 건조함이 마땅한 것. 그렇죠? 간혹, 토가 습한데, 건조함이 마땅한 경우, 건조해야만 하는 경우는, 용, 토, 이, 후, 용, 화. 먼저, 토를 써서, 후에, 화를 써야 된다. 먼저, 토를 쓰고 나서, 그리고, 화를 써야 된다. 그렇죠? 토가 습하니까, 먼저 토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건조하려면, 뭘 써야 돼? 화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금, 조. 금이 건조하고, 그리고, 마땅히, 습하하려고 하면, 용, 금. 먼저 금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후, 용, 수. 나중에, 수를 써야 된다. 습하하려면, 뭘 써야 된다? 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하려면, 뭘 써야 된다? 화를 써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임철조주님을 보겠습니다. 임철조주, 조습자, 조와 습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고, 습하다고 하는 것은, 수와 상성지위하라, 수와 화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수와 화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조습은, 수와가 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 그러므로, 주유주기, 주에는, 주에는 있다. 뭐가? 주의기가 있다. 네, 안으로 불비, 자, 이거 비자는 숨길 비자입니다. 이 숨길 비자, 그래서, 안으로는 불비, 숨길 필요가 없다. 숨기지 않아야 된다. 뭐를? 오행에 있어서 숨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안으로는, 감춰지지 않는 것이 오행이고, 국유국기, 국외에는 또, 국외기가 있는데, 외필, 밖으로는 반드시 뭐해야 된다? 관호사주, 사주에 관통해야만 된다. 통하는 것이, 관이니까 뚫을 관자니까, 그 통하는 것이 사주이다. 습이 음기, 습하는 것이 음의 기운이 되는 것은, 당, 마땅히 봉조이성, 마땅히 조암, 건조한 것을 만나서 이루어지고, 즉, 습한 것은 건조함을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습한 것은 음기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건조한 것을 만나서 이루어지고, 조위의 양기, 건조한 것은 양의 기운이죠? 그런 것은 당후, 만났뽕, 만날루, 둘 다 당연히 만나야 된다. 뭐를? 습이 생, 습한 것을 만나야 생해진다. 생과 성의 차이가 나오나요? 습한 것은 음기인데, 음기인데, 당연히 조열한 것을 만나면 이루어지고, 조열한 것은, 건조한 것은 양기인데, 당연히 습한 것을 만나면 생을 하는 거죠. 좀 약간 음란스럽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음란스럽게? 자, 음은 여자죠. 음은 여자예요. 습한 것은 여자죠. 습한 여자가 남자의 마른 것, 남자의 마른 것을 만나서 뭐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남자는 양기인데, 당연히 습한 것을 만나면 생을 할 수 있죠. 주체가 이제 여자냐, 주체가 여자면 이루어지는 거고, 주체가 남자면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을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시, 번영, 이것이 바로, 아, 목령, 이것이 바로 목의 영이다. 목의 영이고, 정화와 발설, 정화가 발하여 설계되는 것이고, 외유, 밖에는 있다. 유여, 여유가 있다. 그리고 뇌에는 관, 허탈. 밖으로는 여유가 있고, 안으로는, 뭐다? 허탈함이 통한다. 허탈한 것을 관통한다. 그래서 밖으로는 여유가 있고, 뇌쪽으로는 허탈하니, 필자, 빌릴 차, 또 집밥일자, 깔자 있는데, 자로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빌릴 차, 이러도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필자, 필자 임계, 이생지, 임수와 개수가, 생으로서 하고, 임계수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생을 하고, 그리고 축진, 축진, 축토와 진토의 습토를 받아서, 배지, 이것을 배양한다. 북돋아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수를 만나면, 우리가 사주, 오행에서 수는 남자의, 그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정자처럼, 그런 것처럼, 생해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축축한 토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화, 불열, 화가 맹렬하지 않고, 고, 불고, 나무가 메마르지 않고, 토, 불조, 토가 조열하지 않고, 즉, 건조하지 않고, 수, 불후, 후자죠? 후자가, 마를 후자입니다. 수가 마르지 않고, 그러면, 이, 유생성지이라, 그러면, 뭐다? 생하고 성하는, 생성의 뜻이 있게 된다. 약, 만약에, 견미, 술, 조토, 만약에, 마른, 미토와 술토죠? 미토와 술토가, 조토죠? 그 다음에, 진토와 축토가, 숙토고요. 그래서, 여름과 가을, 미는 여름이고, 술은 가을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토와 술토의, 그 조토를 보게 되면, 반, 오히려, 조, 도와준다. 화, 불이 불이 불능해와, 불이 불능해와, 토가, 축축해야, 축토가 되어야만, 아까, 불빛을, 불빛을, 불빛을 빼서, 불빛을 흐리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메마른 토는 이미, 불기를 내장하고 있어요. 불기의 기운을, 설계시키지, 시키리, 별로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어둡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불빛을, 어둡게 할 수가 없다. 불릉, 종, 비록, 뭐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비록, 종, 유수, 물이 있다 할지라도, 역, 불릉, 위력, 힘이 되지 못한다. 유, 금, 백년, 자, 오로지, 금이, 금이, 백년, 백번 재련할죠. 재련, 금은 백번을 재련하여도, 부력기색, 그 색을, 바꿀력자, 바꿀력이라면, 역으로 읽어야 되겠죠. 바꿀력, 시우리, 그러니까, 부력기색, 그 색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바꿀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금은 백번 재련해도, 그 색을, 바꿀 수가 없으니, 고, 금생동령, 금은, 뭐다? 겨울을 생한다. 겨울에 당령하여, 겨울을 생해서, 수연, 비록, 설기, 휴수, 그 기운을, 설기가 되어서, 휴수, 쉬고, 그냥 그렇게 되는 상태죠. 기운이 쭉 빠져있는, 그런 설기가 되었고, 휴수가 되어도, 마침내, 마침내경, 가용, 가용, 병화, 병정화, 이적한이라. 그래서, 마침내, 그 병화, 병화와 정화를, 써서, 용신으로 하여서, 이적한, 그 차가움을, 대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됩니까? 한글로 읽어볼게요. 화는 맹렬하지도 않고, 목은 마르지도 않고, 토는 맹마르지도 않으면, 수는 고갈되지도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생성의 뜻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마른 미토와 술토가 보이면, 오히려 화를 돕는 것이니, 화를 어둡게 하기가 어려우니, 이거 앞에 설명드렸고요. 축토, 진토는 가능한데, 미토, 술토는 안된다고 했고, 비록 수가 있더라도, 역시 힘이 되기가 쉽지 않다. 오로지, 금은 백번을 재련하여도, 그 색을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니, 그러므로 그 밀주가 겨울에 당령하여, 비록 설계가 되어, 휴수가 되어도, 결국은, 목, 병정화를 용신으로 하여, 차가운 기운에 맞설 수가 있는 것이다. 한글로 읽어도 아리송하죠. 그냥, 겨울에 한기를 빼는 것은, 병화, 정화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 좋죠. 미술, 미토와 술토가, 좋토, 이재, 습, 그렇죠? 습기는 제거할 수 있죠. 미토와 술토가, 쫙, 습한 기운을 빨아들으니까, 그것을 제어할 수는 있죠. 제거를 하면, 즉, 화불회, 화가 어두워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수불광, 수가 미치지 않고, 금불안, 금이 춥지도 않고, 토가 얼지도 않아요. 불동, 이윤, 생발,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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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라. 그래서, 있다. 생하고 바라는 기운의 기틀이 있다. 생하고 바라는 기운의 그러한 기틀, 여기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틀, 기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약, 만약에, 견, 축토, 습토, 축진, 만약에, 견, 축진, 축토와 진토는 습토라고 그랬죠. 습토를 보게 되면, 반, 오히려, 오히려, 조수, 수를 도와서, 불릉, 재수, 오히려, 수를 도와서, 수를 제어할 수가 없다. 어렵고, 종, 유아, 비록 불이 있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비록 불이 있다 할지라도, 역, 불릉, 위력, 역시, 그 힘이 될 수가 없다. 차, 지도, 생성, 지묘리하라. 이것이, 지도, 땅의 이치가, 생성, 생하고, 이루어내는, 지묘리, 묘한 이치이다. 그러니까, 습토라든가, 습이라든가, 이 조가, 적당한 선에서는, 서로, 견제도 되고, 조화를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나머지, 그 기운 가지고는, 그것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주에 있어서, 조냐, 습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데, 목화일주가, 많다. 저 같은 경우 사주도, 조열한 사주죠. 물기가 없고, 그냥 목화만, 득실거리면, 조열한 사주죠. 차라리, 이럴 경우는, 물기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물기 없는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수운이 오면, 그냥 어설프게, 안 좋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사주에, 보면은, 조열한 경우, 그 다음에, 저기, 맹한 경우, 이런 경우가 각각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사주를 보시면 아는데, 어찌 됐든 그게, 조우론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우론에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한낮이었잖아요. 저기, 차갑고, 저기, 따뜻하고, 그런 사주가 있고, 자, 이번에는 사주 중에, 물기가 많은, 그 습한 사주와, 그 다음에 물기가 전혀 없는, 메마른 사주, 그렇죠? 이 메마른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부가, 뭐죠? 몸에 물기가 없다 보니까, 사주 중에, 그래서 머리도,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머리도 쉽게 빠지고, 그런 임상실험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 중에, 이 한남뿐만 아니라, 이 조습도, 그게 이제 사주 오행에 있어서, 차가우냐, 따뜻하냐, 뭐, 그런 것과 아울러서, 또 물기가 있냐, 없냐, 이 건조하냐, 습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사주 간명하는 데 많이, 참고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